안녕하세요. NPO 수석 에듀케이터 김지유입니다. 오늘은 NPO 자괴랩을 이용한 대리석 마블 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폰지 파일을 이용해서 민조 팁에 액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젤 클렌저로 전체적으로 유수분기와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이거는 NPO에서 새로 출시한 러블리 NPO 세컨브랜드고요. 비타민과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 베이스 젤입니다. LED 램프에 30초간 큐어해주세요. 베이스 젤에는 미경화 젤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전체에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미경화 젤을 닦아주신 후에 NPO 자괴랩을 이용해서 아트를 해보겠습니다. 손톱 크기의 2-3mm 떼고 사이드 부분을 2-3mm 정도 떼어낸 후에 재단을 해주세요. 큐티클과 사이드 부분을 2-3mm 정도 떼시고 뒷부분에 스티커를 제거하신 후에 손톱 크기에 맞게 자괴랩을 재단해주세요. 그리고 사이드 부분이 뜨지 않도록 꼭 눌러주세요. 러블리 앰퓨 어메이징 이펙트 01번 컬러를 이용해서 자기의 랩과 네일 바디 사이드 경계면에 도포해주세요. LED 램프에 30초간 큐어해주세요. 큐어링 하신 후에 빌더 탑젤을 이용해서 오버레이를 한번 해주세요. LED 램프 30초간 큐어해주세요. 먼저 08번 젤리씨를 소량으로 S자를 그리듯이 도포해주세요. 살짝만 여기서 너무 많이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살짝씩 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브러쉬에 젤 클렌저를 묻혀서 번지듯이 조금씩 모양을 잡아주세요. 큐어링 30초 해주세요. 알비 10번 컬러를 이용해서 처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내가 표현을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컬러를 얹어서 퍼포해주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젤 클렌저를 조금 머금은 다음에 닦아내듯이 대리석의 선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LED 30초간 큐어해주세요. 그리고 LED 30초간 큐어해주세요. 그리고 LED 30초간 큐어해주세요. LED 208번을 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테두리에 음영을 표현해줍니다. LED 30초간 큐어해주세요. 라인을 그렸던 알비 08번 컬러를 사각 브러쉬에 소량 묻혀서 젤 클렌저와 섞어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렸던 경계면에 번지듯이 사이드 부분에도 이렇게 음영을 주세요. 그리고 LED 램프 30초간 큐어해줍니다. 미경화가 남지 않는 미라클 탑재를 이용해서 전체에 도포해주세요. LED 램프에 1분간 큐어해주세요. 이렇게 MPO 자괴랩을 이용한 대리석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자괴랩을 이용한 아트를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새로운 아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